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발급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 극적으로 연방국토안보부의 연장기간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탑승이 오는 22일부터 할 수 없을 것을 보였지만 리얼 아이디 프로그램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연방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4월 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캘리포니아 발급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오는 3월 말까지는 국내선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리얼 아이디를 서둘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에선 리얼 아이디가 아니어도 오는 2020년 9월 30일 내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만으로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불과 2개월 안에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국내선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의 또 다른 실책은 이미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준 약 240만 명의 가주민들에게 연방정부가 규정한 리얼 아이디 발급 시 두 가지 거주서류가 아닌 한 가지 거주서류만 받고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주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 내를 달릴 때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리얼 아이디가 필요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서둘러서 이를 취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